안녕하세요. 분석하고 비교하고 물어보는 분비물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성비 좋은 어버이날 선물 제2탄, 용돈 박스에 이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어버이날 브로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보실까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로치의 종류는 엄청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은 브로치, 큰 브로치, 고급 브로치, 부토니에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단 작은 브로치의 가격은 1000원, 큰 브로치는 1500원, 고급 브로치는 2000원, 부토니에는 1000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대 목이 매여 힘든가 봐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휘청거릴 것 같던 시간들이 멈춘 듯 들으며 제품을 개봉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지 않기 조그룹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제 까먹고 있는 이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가 이의의의의의의,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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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능을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로치의 크기를 재보았는데요 브로치의 개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종류별 전체적인 크기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이런 순간이 오지 않기 난 바라고 또 바랬는데 그대도 나와 같을 테죠 영원히 지켜줄 거라는 그 약속들 미안해요 이렇게 오늘도 분비물TV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생각보다 다이소의 예쁜 브로치가 많더라구요 여러분들도 브로치를 선물 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